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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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 먹자 간식 먹자 멘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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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멘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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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야 너 왜 이렇게 점점 반응 안 해줄거야? 이제 질리나봐 넌 이제 질려? 오랜만에 만났는데? 이제와서 이제와서 가자 가자 아이고 뭔데 아 내놓으라고 내놓으라고 웃기는 기집애네 다시 보니까 아주 고마움을 모르는군 회색 양반 반응하네 진짜 어이가 없네 이게 자주 만나니까 페퍼야 페퍼야 나 누구야 페퍼야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? 네 감사합니다 야 플라스틱 두개 사지 왜 아니야 이거는 바람에 영향을 안 받고 이거는 세게 치고 싶을 때 우리가 또 잘 칠 수도 있잖아 그래요? 아니 아니 이제와가지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? 어이구 어이구 아잇 모자 예쁘시다 아잇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치기로 할 거예요 네 자 페퍼는 여기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언니 잠깐 배드민턴 좀 칠게 언니 있게 언니 있게 너야 걱정마 내가 이길게 소리부터 발랐어요 솔직히 인도하세요 야 야 야 야 야 뭐야 너와 나의 실력 차이 여기까지 왜왜라 차이가 장치나 응 자체 모자 아름다운 광경은 자체 모자클 해야지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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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래그래 아아 페퍼야 아 싫어 그렇지 아저씨 가기 싫어 언니한테 와야지 싫어 이리 와야지 싫어 싫어 그랬죠 집 못 찾아갈 것 같은데? 아니야 얘 찾아갈 수 있어 내가 얘만 따라가면 집으로 가 가스라이팅 시켰는데? 안 됐다 모자 안 써서 나 그거 돌려주나 이거는 선택받은 사람만 쓸 수 있어 무슨 선택받아야 쓸 수 있어요? 아하하하 살살 쳐준다 오 우리 공댕이 5번만 왔다 갔다 하자 네 1 1 2 3 4 5 5 6 6 7 5 5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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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벗어들어 옳지 잠깐만 또 아이템책이 있어요? 1 1 2 1 3 아 진짜 이것도 못하네 1 3 1 다시 2 2 2 3 2 3 2 2 3 2 2 3 2 3 3 2 2 3 3 4 4 4 4 4 5 4 5 5 5 6 5 5 5 5 4 5 5 5 5 5 5 6 5 6 6 6 7 6 6 7 7 8 8 9 10 10 14